안녕하세요. 하이틴TV 4월 커버모델 MC를 맡게 된 김세현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지나서 한껏 더 포근한 4월이 됐는데요. 오늘 4월 커버모델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추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권도학과가 태권도학과시잖아요. 전공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태권도학과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선수로서의 기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꿋! 그럼 태권도학과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최고의 장점은 뭐가 있는 것 같으시나요? 가장 최고의 장점은?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주로 오는 학교라서 수업시간 이내에는 훈련시간이 따로 있는데 아, 정말요? 네. 훈련시간이 많이 길기도 하고 자주 있다보니까 선수라서 자주 있다보니까 같이 살기도 하고 상당히 유대감 형성도 많이 되고 아,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많이 간앞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간앞에 비해서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같이 훈련을 하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아, 매일 아, 매일 하시는 거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토요일, 일요일은 그, 밤마다 좀 다른데 그게 재량이긴 한데 주장의 재량인데 네. 거의 매일 아, 진짜 가족보다 자주 만나야겠네요. 와, 유대감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학과를 처음에 대학 들어올 때 선택을 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태권도학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도장을 하셔서 태권도학과를 해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수 생활도 쭉 이어오면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쭉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태권도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형 학원도 갈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해외 파견이나 그쪽 지도자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네. 대학원을 생각을 해왔었던 게 미련이 남아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스포츠 마케팅 관련 학과로 진학을 이렇게 여쭙니다. 자, 이번에는 훈련만 하시느라 좀 다른 거 못 해보신 지연 씨를 위해서 저희가 또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연 씨가 평소에는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자신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 하루에 엄청 많이, 한 300번씩 연락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조금 애타게 연락하는 게 좋은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각각 그렇게 원래 밸런스 게임이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어... 너무 많은 것도 좀 그렇고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맞아요. 조금 애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애초에 너무 연락을 많이 하는 걸 원래 안 좋아해서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맞아요. 이제 각자의 생활도 해야 하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6개월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쪽이 안 나오는 이어폰 그리고 액정이 깨진 휴대폰 어떤 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조건 6개월 동안 꽉 차서 사용해야 돼요. 바꿀 수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으러 로또가 당첨되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액정이 항상 깨지는데 핸드폰을 할 때마다 항상 깨지는데 핸드폰이 깨지면 일단 카메라 액정도 나가지 않는데요? 저 그게 너무 싫어서 핸드폰을 항상 바꿨거든요. 차라리 이어폰을 노래를 안 듣는 그냥 노래 틀고 아, 이렇게 노래 틀고는 아니죠. 저 지하철에서는 잠깐 끄고 아, 지하철은 한쪽 남으니까 한쪽으로만 끄고 네, 한쪽으로라도 맞아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는 이제 세상 소리 듣고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화이팅티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